2부입니다. 1부에 이어서 계속 오뎅 충만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. 원지 작년에 남친하고 헤어졌다고 했던 사람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제 이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. 다 못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글 씁니다. 사실 전 남친과 헤어져 있는 동안 소개받은 이 남자는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요. 그 남자 가족한테까지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결혼부담 안 줄 테니까 일단 가볍게 만나보고 나중에 결정을 해라 이래가지고 결국 헤어지지 못했고요. 부모님께 만약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너무 가난해서 우리 집에서 다 해줘야 하는 거라면 도와줄 수 있겠냐고 살짝 물어봤는데 부모님 반응이 너무 거지 같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안 좋아요 기분이. 전 남친은 다시 안 사귀는 게 맞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. 그게 너무 속상하다 이거죠. 저 같은 사랑해 본 사람 없으세요? 아 훅 들어오네. 저도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저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? 댓글 1번. 아이씨 진짜 어제부터 계속 징징거리는 거 쭉 트잡히고 싶네. 아니 뭘 어쩌라는 거야. 그래서 네가 듣고 싶은 말이 뭔데? 뭐 그 남자랑 결혼하고 전 남친과는 바람이라도 피워라. 너는 찐 사랑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. 이게 듣고 싶어서 그러나? 해봐 그럼. 그리고 여기에 너 같은 거 없다. 내 댓글. 아 진짜 욕 나오네. 뭐 저 같은 사랑. 옌병. 아니 지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똥이야. 뭐야. 2번. 님은 이 세상에 남자라는 게 오직 저 둘 뿐입니까? 가족 도움 없이 가난한 남자랑 결혼해 살 자신 없으면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고. 그리고 현 남친도 그렇게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하세요. 뭐 합니까 지금? 아니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가족들한테까지 연락 오니까 그런 남자를 계속 만나고 싶어요? 도대체 이 여자는 사람 볼 때 뭘 보고 만나는 건지 모르겠네. 기본적으로 사람은요. 성실성, 책임감, 배려, 독립성 그리고 경제관념 정도는 다 갖춘 사람을 만나고 그 외에도 내가 이건 감당 못하지 이런 단점이 보이는 사람은 안 만나야죠. 전남친, 현 남친 모두 너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 같으니까 이참에 정리하고 네 스스로에 대해 좀 생각도 좀 해보고 새로운 인연 찾아가길 바랍니다. 물론 그게 될까 싶지만 말이죠. 네 됐으니? 아니 다들 그러잖아요. 여자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 만날 기회가 줄어든다고. 이런 소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저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 거예요. 전 남친은요. 외모가 완전 제 이상형이에요. 인생 살면서 이런 사람 정말 처음 봤고 그 전에 사귀었던 사람들도 물론 외모가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만난 거지만 그런데 전 남친은 완전 어나들 레벨이에요. 완전 이상형 그 자체라고요. 꽃미남! 진심으로 나한테 고백을 한 게 맞는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생각으로 고백을 한 건지 아직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진심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괜찮다 싶을 만큼 너무너무 좋았거든요. 여하튼 제 친동생은 저희 엄마 아빠한테 언니 너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너 찢어버린다? 이렇게 난리 치고 그런 남자랑 왜 결혼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냐? 이러면서 욕도 하고 아니지.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해도 네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왜 네가 결혼하자고 난리를 치는 거냐? 우선 저 남자부터 설득시키고 돈은 네가 알아서 모으고 가족 도움 같은 거 생각도 하지 마라. 이렇게 시위를 하는 중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기까지 기어들어왔겠냐고요. 앞으로 그 누구를 만나도 저 전 남친처럼 좋은 사람은 절대 죽어도 못 만날 것 같은데 연애, 결혼 다 하지 않고 혼자 살아야 할까?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아니 우리 집은 왜 부자가 아닌 걸까? 이런 원망감 생기고 너무 서럽고 그지 같고 그래요. 와 이 씨댕. 이 새끼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야, 그럼 너는 왜 자숙 생활을 못했냐? 진짜 내가 네 부모였다면 결혼식 당연히 참석도 안 하고 돈 한 푼 지원 안 해줬을 거야. 그래도 네 동생은 언니 너랑 달리 머리가 제대로 바뀌어서 그나마 대행이다. 뭘 빵했나? 동생한테? 개념을? 3번. 돈 없는 남자 책임질 각오면 네 능력으로 해야지. 아니 본인은 능력도 없으면서 도대체 무슨 염치로 부모님한테 돈 좀 해줄 수 있어? 이딴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. 뭡니까? 양심이라는 게 다 뒤져가지고 아예 하나도 없는 건가요? 그게요. 지금은 물론 죄송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다 갚을 생각이고 부모님도 살면서 이렇게 나중에 갚는다 해가지고 갚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. 특히 얘는 확정이야. 그리고 부모님도 제가 빨리 결혼했으면 하니까 작년에 뻔히 남자친구 있는 거 다 알면서 막 선보라고 하신 것 같거든요. 부모님도 제가 결혼하면 도와주실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전 남친 조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반대하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. 갑질이에요. 솔직히 제 동생도 지원받았고 저도 그럼 같은 딸인데 전 남친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랑 결혼해도 똑같이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. 그게 공평한 거죠. 다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직업이 없다는 걸로 사람을 저평가하는 게 말이 되나요? 아, 예, 예, 그러시군요. 아, 예, 예, 예. 3번 야, 아니 부모님 돈 누구한테 얼마나 주든 말든 자가 다 부모님 마음이지. 네 동생이랑 똑같이 지원해줘야 될 의무가 어딨어요. 하는 짓거리가 거지 같은데 너는. 남의 집 기생충 같은 아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려고 내돈 쓰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어디 고아원에 기부하지 그걸 왜 주겠냐고. 4번 우와, 남자한테 미치면 진짜 이렇게 되는 거구나. 나는 절대 이렇게 개추하게 늙지 말아야지. 이봐요, 남미세 아줌마.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려요. 물론 사랑보다 욕심에 더 가깝긴 한데 그래, 네 말 맞다나 이 아줌마는 누구 좋아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냐? 어? 꼭 나이가 어려야만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냐고. 늙은 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뭐야. 너도 진짜 웃긴다. 너는 안 늙냐? 5번 이 쓴이 대댓글을 보니까 확실히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갑자기 아줌마는 사람 못하냐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요? 쓴이 돈 뜯어다가 어린 여자 줄 거라는 얘기에 발작 버튼 눌린 건가? 끌 끌 끌 끌. 죄송합니다. 이 댓글은 제가 캐치를 못했네요. 있었나 봅니다. 사랑을 하든 연병을 하든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좋다 이거야. 그런데 부모님한테 돈 내놔라 소리는 하지 말라고. 네 알아서 네 능력 안에서 얼빠 훅으로 살라고. 알았냐? 6번 야 이 쓴이 지난번부터 대댓글 달아놓은 거 진짜 규지 같다. 담임아 너 지금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신데요. 네 부모님 돈은 네 돈 아니에요 부모님 돈이지 미친 거 아니야? 해주고 말고는 네 부모님 마음이라고요.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는 등신 같은 남자 데려오지만 부모님은 내 마음에 들게 돈을 줘야 한다는 이 마인드. 야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뻔뻔함입니까? 남편 직업도 없다면서요.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들이 직접 키워준 자기 자식한테 왜 일단 거지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냐 이겁니다. 그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네 능력으로 해결하세요. 그리고 평생 그렇게 거지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. 아줌마 소리에 발악하는 것도 진짜 웃긴다. 몇 살이세요? 한 마흔 됐나? 4번. 헐 대댓글까지 다 읽어보니까 진짜 미쳤구만. 뭐 이상형. 이야 이거는 남이색인 것도 모자라가지고 부모님 돈을 당연히 지 돈으로 여기는 천하집 그지같은 부르녀 땅땅이구만. 제발 부탁이니까 세기의 사랑은 너 혼자만 하십니다. 예? 없이 가더라도 아이고 우리 집안 며느리 떼줘가지고 정말 고맙다. 이런 소리 못 들을 거면 그냥 여기서 다 엎어버려라 이거지. 아니 도대체 네 부모는 뭔 죄요? 네 이상형이랑 결혼 못하게 했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진상이구만 이거? 이런 것들이 평생 부모 원망하고 부모탄만 하죠. 지갑그지같은 건데. 5번. 왜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닌 걸까? 지금 이랬습니까? 아니 네가 애새끼도 아니고 성인이잖아. 나이 많다며. 그럼 네 능력으로 살아야 그게 옳은 겁니다. 부모한테 독립적으로 예전 남자친구는 헤어지는 게 맞아요. 마음속으로는 글쓴이도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. 그지? 6번. 깔깔깔. 그렇게 세기의 사랑이면 부모님이 반대를 하든 말든 지랄 엽차기를 하든 말든 다 쌩까고 야반도주라도 시도를 한번 해보든가. 그럴 자신 없지? 아니 무슨 미성년자 애새끼도 아니고 딱 봐도 그래 30대 중반은 넘어 보이는데 그 나이 처먹고 부모 돈이 아쉬운 딱 그만큼만 사랑했으면서 그런 주제에 무슨 부모 탓이야. 네가 전 남친이랑 깨진 이유는 그냥 네 탓이야. 괜히 불쌍한 부모 잡지 마라. 7번. 어이고 이딴 것도 자식이라고 돈 데려가지고 먹이고 키운 부모만 불쌍하구만. 거지같은 걸 주워와가지고 그 집 가족까지 다 먹여 살리라고 난리를 치네. 네 돈으로 해 네 돈으로. 백수 제비한테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네. 근데 그 남자가 얼굴 하나만큼은 진짜 반반한가 보다. 추가. 세상에 우리 부모님 생각을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해 주실 줄이야. 그래요. 알겠어요. 연애만 할게요. 됐나요? 진정들 하라고. 지금은 전 남친하고 연애만 하고 뭐 선보라고 하면 그냥 보고 결혼하게 되면 전 남친이랑은 헤어지고 결혼하고 그전에 헤어지게 되면 솔로로 지내다가 다른 남자 만나게 되면 또 만나고 아니면 말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아갈게요. 됐어요?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똥이 되든 간에 그냥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 사는 게 최선이겠죠. 그런데 제가 쓴 글이 뭐라고 다들 이렇게 화가 잔뜩 난 걸까요? 왜 그래? 보러와? 전 남친이나 나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했길래 그런 말을 해. 아니 우리가 결혼하든 말든 뭐 어쩌든 결혼 전에 내 돈이 됐건 우리 부모님 돈이 됐건 그 돈도 결국 전 남친한테까지 못 갈 텐데 뭔 제비가 호구니 이런 말들이 나오고 난리야. 아니 다른 커플들도 연애하면 데이트 비용 반반씩 하잖아요. 남자가 돈 더 많이 내는 게 일반적인데 똑같이 내는 걸로 호구라고 하지 않을 거고 우리 부모님 돈으로 결혼하는 것도 내 마음이지. 전 남친은 아무것도 몰라요. 그런데 이렇게 사람 한 명을 너무 나쁜 남자로 몰아가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. 니들 사과하세요. 나한테 다시 만나자. 다시 사귀고 싶다. 그 말 한마디 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여자 돈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네. 아직 다시 우리가 사귀겠다고 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혼비용 지용해달라는 건 우리 가족한테만 얘기한 거라고요. 만약에 가난한 남자를 만나면 도와줄 수 있겠느냐. 그냥 살짝 물어본 게 전부라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. 아니 그리고 나한테 결혼 얘기 안 꺼내는 거 보면 돈을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. 솔직히 지금 거의 남도 사귀는 거 보면 둘 중 누가 더 좋아하나 그 차이일 뿐인데 데이트하고 자고 뽕냥뽕냥 나무도 심고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혼전순결 그거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래. 혼전순결 얘기한 사람 이거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댓글 1번 실로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진성 미친 년이구만 어이고 소름 내가 아까도 댓글 달았는데 야 이 여자 진짜 추하다 나는 절대 이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 없는데 간이고 썰기고 다 빼주는 머저리니까 그러니까 남친이 호구 제대로 물은 거지 예예 그래요 축하합니다 결혼하든 연애하든 이 마음대로 하세요. 3번 이 정도의 빡대가리니까 직업도 없는 남자한테 얼굴 하나 보고 결혼하자 달려들고 그러는 거지 부모는 당연한 거고 동생도 지 언니가 얼마나 거지 같고 한심해 보일까 어이고 그래 알았어 너는 남자 없으면 절대 단 하루도 못 사는 남이색 그 자체로구나 와 정말 궁금하다 머리에 남자 결혼 이거 두 개 말고 뭐가 쳐들었을까 5번 그러니까 이것은 오지게 쳐맞아도 또 그렇게 맞다가 당장 죽게 생겨도 절대 남자한테 못 벗어나는 부류가 있다고 하던데 딱 그 짝이구만 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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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까지 남미세 사연 참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남미세도 두 종류가 있어요 보통 대학도 잘 나오고 직업도 좋아 대기업 다니고 되게 똑똑한데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히트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바보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바보가 있는데 이슨이는 두 번째 같아요 후자 원래 똑똑했는데 남자한테 탁 맞고 바보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바보 아무튼 그래요 이 마음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